야, 무대가 어땠어요? 아, 제, 제, 잭슨한테 물어보세요. 진작 그냥... 대박! 대박! 무슨 건반 위에 올라와 그러지 않으셨어?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버지 춤추는 것 같았어요. 얘 노하구나, 약간.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잭슨이랑 뭐... 어,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진지한 면이었는데 갑자기 무대에서 이렇게 섹시한 춤을 추니까 되게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하지. 그래서 흥분했어요. 네가 이상한 것도 나도 이상했어. 어떻게 느꼈어요? 나는 그냥 JYP 선배님이 되게 종교해요. 왜냐하면 나는 멋있는 게 JYP 선배님이 이제 사장인데 그렇게 음악 아직도 하고 이런 열정이 있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되게 야한 걸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사가 울렸는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휴... 거기서 이제부터 토할 거래요. 근데 피아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 역시 JYP야. 역시 JYP야. 피아노 치대가 멋있어요. 근데 갑자기 발꼬락으로 빡! 한 순간에... 그냥... 되게 꿈같았어요. 되게 꿈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제시밖에 없어 우리가.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대단하긴 대단한데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진영이가 되게 용기가 있어요 얘가.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그 욕심이 있어요. 나이 들면서 점점 과감하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박진영이 그런 면은 좀... 박진영씨 밖에 못 한다고 말해. 근데 뭐 좋다 안 좋다는 자기 마음이. 아니가 아니라 마돈나도 있잖아요. 나이가 지금 5, 8년생이니까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그분도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엉덩이도 노출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은... 맞아 맞아. 뭐... 그거 왜 그냥 엉덩이도 노출하고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아니 미국에서는 엉덩이 다 노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은 그 문화랑 틀려요. 한국이랑. 제리 포르패스는 완전 그냥 엉덩이만 이렇게 막 해서 하더라고. 나도 그 정도 가슴만 가슴.